자 연세대학교 마스코트, 춤추는 독수리. 탈 속에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탈 속에 지금 있는 분이 여자분이세요. 상당히 개성 만점의 여자분이신데 이 농구 경기가 홈에서 있으면 항상 와서 이렇게 본인의 춤사위를 보여주셔서. 저도 생각보다 엄청 덥습니다. 지금 화면에 잡히는데 밝은 미소. 탈을 벗었을 때 더 예쁘신 것 같아요. 아쉽다니 아쉬웅 그 아쉬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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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웅